다행히 어? 내가... 사이코 파워! 대박저플 보이는데? 그루부루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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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루부부부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소라까는 모양이죠 여 Corban 여 cried 그루부빅 아 머드 스프링 영어 eng 머슬로 먹는건가? 야 역시 야 역시 머슬 스피릿이야 비싼거였나봐 비싼 칼도 칼날 보다가 진짜 믿을 수 없다 머슬 스피릿을 믿어 머슬 스피릿을 최고 믿어 최강이지 쟤는 미카락이네 그게 짱이야 역시 오오 와 작길 안 맞아 결국 움직이는 햄인데? 햄이 그냥 카이워 칼이라도 쓸줄 알았는데 쟤가서 안쓰는거야? 뒤에 꽂혀있는건 뭐야? 오 쓰네 쓰네 난이도 올라갔어 그러니깐 오우 작게 안맞아 오우 야 이거 네프패를 훈련했어 안 돼 아아아아 저 지단이 머슬 스피릿이 스피릿이 주먹에 당할 순 없다고 그니까 클라이드마우한테 주먹이 졌어 사이코파워야 내장을 돌상시키나? 작길 안 포개 오오 도와주 마샤아 오오오오 nak cer 초롱초롱해 목이 돌아간다 초롱초롱해요 아유 저러면 바랄수록 오 막았어 쟤 쎄 머슬 스프릿 안에서 이기가 힘들어 머슬 스프릿여야 되는데 역시 똑똑하게 오 됐다 오 데미진 좋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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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쎄쎄쎄 오 좋아 휴 도넛 스피릿 오 오 아 너무 맛있게 먹는 건데 그러니까 그루그루 머리끼리 싸우는건가? 그루그루 머리끼리 싸우는건가? 그루그루 머리끼리 싸우는건가? 그루그루 머리끼리 그루그루 머리끼리 그루그루 머리끼리 오 뭐야 그루그루 머리끼리 이런 캐릭터 나오면 재밌겠다 그루그루 머리끼리 그루그루 머리끼리 그루한 유전 뿌 그룹 사이다 이놈 롤머리가 북스꿈틀거리는데? 저기 본치였나봐 뭐지? 자폭이야 저거? 오! 잘 오려다 캔도 있네요 여기 머리카락이 본체였나? 케미는 얘네들이 구워진다고? 질리? 질리? 어? 뭐? 얘는 좀... 희귀하다 오 맞나? 오 맞았어 오! 마무리 오! 멋있어요 질리? 다 케미 베이스라서 그리고 같이 기관이 있었던구나 흠 흠 좋은 모습이다 그 눈을絶望으로 댄스의 시간이다 마르라군! 자! 출발! 뭐야? 깨미인줄 알았는데 베가야? 또 저? 베가한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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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베가요? 어? 발로그 당연히 케미인줄 알고 지금 케미 케미를 생각하고 죽였는데 갑자기 나는 놈이 물어 예상치 못하긴 하네 아 아 아 아 이름 정리죠? 저기 베가랑 발로그이랑 바이슨이랑 이름 정리죠 이름은 영어 영문판으로 했고 그러니 대사는 일본언이고 어 대사는 또 일본판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대사는 또 일본판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정신 차렸나 보네 오 오 오 오 글로벌은 이를 저작권때문에 못쓰는거구나 지금도 마찬가지라니 저 클론은 바이크도 자르지만 장기애플에겐 안통하겠지? 맞습니다 안통하겠죠 장기애플 머슬에는 통할 수 있는게 없어요 머슬스피릿이니까 그는 그냥 머슬이 아니야 머슬스피릿이라고요 그렇지 군육하나 안에 영혼이 깨끗했다고 이제 되게 약하네 맞아 맞아 제일 약하네였는데 쟤한테 벌벌 쫙을 쓰나고 그러니까 오른맥이어야지 어 샌드위치 까지 샌드위치 까지 먹으라고 하냐고 그래도 좀 잔인했던게 팔 다 묶어놨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고 아 버스는 어떻게 먹으라고 오늘 이것만 하다가 끝나겠다 그러니까 10시야 벌써 아 이거 시간 되게 빨리 가네요 10시야 저 내용 되게 길다 화이트데이 하기 좀 애매한데 시간이 그러니까 라이트 압도 패스웨이 포드 애 친구가 남긴거보다 아이콜 아이콜 자기 이름이죠 아씨 그 친구는 보고싶은데 누구야? 친구 누구야? 설마 맨 처음에 죽었던 애가 친구야? 아 그 여자애? 아니 여자애 말고 얘한테 도망갔다가 사패서 노와서 죽은 애가 그러니까 그 여자 아니였어 여자였나? 네 그 친구가 이미 한번 나갔었다고요? 아아 만나고 보자 만나고 보자 야 쫓아가서 노기네 어 아이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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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이콜 아이콜 그러네 죽이네 아이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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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t 내 Ellen 내가 이 핵 zus 죽을 듯 모르니까 죽은 듯 몰라서 교재 1 너의ser이 Encima 이라고 말했죠? 아이콜 아... 정말... ... ... ... ... ... ... ... ... ... 넌... 너가... 넌! 넌... 내가... 히지문을 돼라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필살기 죽였어야 되는데 진도에서 귀가 꽉 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화나서도 진지 모드라 오늘 리스트 한 번씩 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업 한 번 부탁드려요 흠 흠 흠 흠 흠 흠 아 흠 흠 흠 흠 그 그분에게 흠 어 그거 부서지니까 왜 그게 부서지는데 사이퍼 파워가 떨어지지? 제어개 같은 거였나? 다 정신 차린겨? 얘네들 이끄고 나가는건가? 뭐야 쪽수 안되니까 도망가는건가? 쟤 쪽수 안되니까 도망가는거같은 기분인데? 그니까 그게 가네 얘가 정신차렸어 얘 조종하는거야 이제? 안일거같은데? 안내팡이네 못된 귀이가 지금 세상을 파괴하려고 너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주지 흐물흐물 흐물흐물 흐물 흐물흐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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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.. 얘는 이번 편에 나오고.. 잘 죽는 거야? 사망이네 벌써.. 사망전 때였어요.. 이번 시리즈에 처음 나왔는데 이번 시리즈에서 보는 거야? 컴퓨터가 꿀인가 봐 되게 느리네요 맞아 되게 꿀이네 저 조그만 컴퓨터는 엄청 빨라간데 다행히 하고 따위가 봐 뭐가.. 이 닌자는 못 가는 형처럼 그래야 되죠? 대충 이거.. 이 닌자들 됐으면.. 약간 뭔가 전쟁을 하는 거야 보컬스러워 초반에는 열심히 하다가 이제 후반에는.. 이거 방금 못 들리는봐 완전 못 가 기념이야 배전기 힘이 떨어져서 무슨 일을 다 하는 거였는데 인자 그래픽이 달라 ㅋㅋㅋㅋㅋ 그니까 갑자기 PSP 수준으로 떠오르면서 모르겠는데 역시 닌자들은 특이점이 있으면 자기의 저걸로 존재를 빨리 들키니까 저기 못 가기 경청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가? 응 섀도러는 쟤네보다는 낫건대 여기 닌자들봐 자신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서 또 왔어 저기 차짠같은 맥주 페이블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멋있어 뒷꺼 내려왔더니만 다시 다 올라가고 있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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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다 못 찾는데 에이 완전 짜증나겠다 뒷꺼 아래로 내려왔더니만 다시 위로 올라왔어요 파인애플 단면 같은 거? ㅋㅋㅋㅋㅋ 여기 위해를 가리깡으로 일정하게 했는지 평평해 평평해 그니까 진짜 잘 밀었어 어떻게 생각할게요 일정하게 으흣 카타쿠이쿠 ㅋㅋㅋㅋㅋ 일단 무스를 떡칠 후에 전기톱을 컷한거다 선박에 깔끔하게 저 머리를 얼마나 길러야죠? 왜 지금 머리를 길러야돼? 발리지우면서 길래쓰게 멜 깎아줘야되지 자라나는 긴게 달라지지 역시 왕? 왕이셔 역시 버스랑은 다르다 버스랑은 버스가 훨씬 멋있어 그리고 역시 버스 버스 이름을 보여주네 역시 버스네요 와아아아 버스 이름이 많이 났다 오 빨라빨라 이 버스 무선이야 그냥 ai가 좋은거야? ai가 좋은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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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적게임 최종보스 중 최상위권 카리스마는 우리 바이슨있지 배가있지 하는 분 오 멋있다 이거 멋있어도 되라라인데 어우 너무 쏘리지 못하겠어 야 이거 너무 야비한거 아니야? 왜 저렇게 때리면 이거 진짜 날라가는데 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끝나는 줄 알았어 오 오 아 진짜 잘하네 하나도 잘하네 그로이틱의 대신에 성공했을까? 어 그런가 보다 사이코 파워를 빼려고 1도 2도 안 남았어요 맞아 정확히는 1도 2도 안 남았어 아슬아슬하게 남았다 진짜 두려워 서울 그렇다 친구가 죽은건aho 안타깝네요 mustard geez 떼어보면 ử comenz 늘렉 もう… もう… もう死の一丁多くだ… マッシュ! ここまで… もう死んだ… あとは… あとは… 大事だそう… ちょっと… マッシュ…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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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このアブリーに… マッシュ… それ… パスに見なかった… マッシュ… あとは… バスは… マッシュ… 안죽어 너 왜 살았어? 여자야만 죽은거야 그럼? 여자야만 죽는거야 여자야만 죽게냐라 여자야만 죽었어 여자야만 죽였고 여자야만 죽겠다고 또 이거 도전해야만 죽은거야 너는 가라지야만 죽인거야 아 드디어 춘니 한번 써보네 그냥 한 번 나왔어 한 번 마탄을 뜬다고 한 번 봐 어 뭐야 뭐야 움직임 왜이래 움직임 너무 좋아 오오 어우 독쩔어 1급 찍으면 다 한 것 봐 안돼 후반이니까 진짜 어렵다 용암에서 어떻게 살았 용암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무슨 팬 같은 거 도는데 거기 열기가 엄청 뜨거운 것 같아요 으 으 얘는 연탄이도 어색하자 그니까 잘만들어 연탄이도 멋있어 충격까지야 오오 아 여기 춤이 멋있어 엄청 나아가고 있어 아 저 느리게 날아가서 더 짜증나 저거 여기 앉아서 까는거야 아 됐다 휴 아 이 연탄이 너무 멋있어 이 3D 인정을 다 쓴다고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카메라 앵글 앞뒤로 그냥 제대로 쓰죠 화려하게 흘러 크으 죽이네요 역시 역시 바로 끝나진 않았네요 그러네 아 이 최종 이제 최종 결전인가 역시 SNK 보다는 개콘이다 그래픽 면에서 비교도 안 돼 근데 얘네는 창렬하잖아 맞아 너무 창렬해서 웃음 역시 대기업 놈들이 막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했거든요 이래서 1등놈들은 안 된다고 맞아 1등들은 어 어 게이리는 이래서 안 된다고 어 게이리는 기술력 다 있는데 그래서 장사를 양아치로 장사한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 이제 최종 결전인가 그냥 그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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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정도 미료 됐 ech 오우 갑자기 죽는 것 봐 오우 오우 야야 오우 아 맞다 지금 보니까 갑자기 나 생각나는데 제조 얼라이브 익스트림 VR 러브 어 근데 그거 해봐야 여자들 쳐다보는 걸텐데 굳이 할 필요가 의미가 없을 거야 아니 그냥 나오길래 얘네들도 장사 쩌졌나 싶었어 마무리를 지어 오우 진리를 깨달은 류의 파동권 역시 모든 것은 파동권으로 끝나는 건가 저 파동권은 누가 만든 거야 파동권은 스승이 만들었겠죠 스승이에 스승? 류의 스승이를 보고 싶네요 오우 뭐지? 하하하 각jan은 미러에 더 기술에 플레 tinc 다시마이 다시마이 다시마이도 비니힝 비니힝 뱅 다시마이도 뭐 다시 상견내겠지? 또 그 유전자 맞고를 해가지고 투션이 좋은 거 저는 아쉽도 살아있는데 헤엑 고고캔 고고캔 포에서나왔었던 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